수고해주세요! 원하 그냥 쟤는 미용공 미용공? 응 좋아 들어와 창민이 형 진짜 진짜 어디 동네 저거 같다 진짜 이런거 뒤머리도 장난이야 너는 그냥 꾸미는 그거고 난 진짜 일본 정통 그 있지 칫솔 뭐야 칫솔 불량에도 깔끔해야죠 내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도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산재가 울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내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도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새로운 길 가위라 욕 뭔가 메칸도브이 같은데 4AM 8 4 에이 엠 형 뭐 먹을 거 없어요? 제가 배고프다 아 배고파 근데 진짜 새벽 4시에 배고파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다 살려주세요 제발 질까봐 왕차가 없어질까봐 니가 떠난 후로 오늘도 단백질 먹고 단백질만 계속 먹고살아 계란도 먹지 못해 콜레스테롤 값 뭐야 노른자 다 먹을까봐 아무것도 못해 새벽 5시에 육보만 먹네 공룡옷도 먹었네 아 공룡옷 이게 제일 이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나이트 슛 샷 이거는 피부가 정말 깨끗이 나오는 거 같아 네네 여집인데? 이거 밤샷 어 안 먹어요 나 이제 촬영한 거야 나도 아 그래요? 아니 그럼 제가 내일 전화 한번 해 하지마요 하지말라니까 아니요 하지말라 하지말라고 진짜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진짜 정말 하지말라고 하지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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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해서 하지말라 다 inté아 하지말라 하지말라 그만해주면 되겠다 고만 좋아 남결 야 야 야 야 코 간지러 뭐지? 아 이거 뭐야? 창민이 또 안 사왔다가 백수진이 너 안 먹었어 금리 보여 아 왜 이렇게 하나 안 보이잖아 나 외국인 같다 이거 이쁘게 나와요 나 외국인 같다 그래도 밤에 찍으니까 이게 얼굴이 안 나와서 좋다 내가 좀 잘생기게 나오는데 얼굴이 이렇게까지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나 외국인 같다 나 외국인 같다 아 아 아 그쵸? 그쵸? 아 아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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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